아, 재종씨가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네요.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저도 몇 개 연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근데 저만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김동률, 성시경, 김영철씨 성대모사 가능하시다고. 가능하시면. 아, 해보겠습니다. 김동률 선배님은요. 이젠 버틸 수 없다고 막 이 정도고요. 성시경 선배님은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잘 자요? 뭐 이런 느낌. 오, 잘 자요. 진짜 신기하다. 김명수 선배님은 따르릉, 따르릉, 나가 니 오빠야, 니 오빠야, 김영철의 PFFM. 오, 진짜 잘하신다. 심하게 잘하시는데요? 아니, 왜 이렇게 잘하지? 살아남으려고요. 그쵸, 안 하... 열심히, 개인기도 연마하고 아,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.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계속 한 3년, 4년 정도 제가 했던 건데 아, 진짜요? 여기 계신 김동률 선배님, 성시경 선배님, 김명수 선배님께서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. 안 나빠요? 근데 제가 원래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이 동경하고 되게 따라하는,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예능에서 많이 쓰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? 네, 그것도요. 과감히 또 영세 났기 때문에 했습니다. 그렇다면 요요미 씨는 있으신가요? 와, 좋다. 저는요! 저는 영스텔트 시청자분들, 아니 아니,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. 네네. 자신있게? 약간 그거 아세요? 팜피링 CF 감기 조심하세요. 그거 하나. 상품명이 나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. 아니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그러면은 감기약 CF? 팜피링으로. 네, 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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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, 링. 네. 그래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, 지금 모르겠네요. 화이팅 화이팅! 네, 해올게요. 에코 조금만 주시겠습니까? 네. 여러분! 감기 조심하세요! 아, 잠깐만. 발음이 좀 비슷해요, 발음이. 왜 그러세요? 지금 웃다가 무릎을 찢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안 들겠다. 어, 다들 그 개인기를 그쵸. 열심히, 아니 근데 전 되게 신기한게 네. 그, 직업이 가수시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예전에 가수였고, 배우도 하지만 네. 근데, 보면은 상당 시간이 개인기 연습시간 투자가 되고 그게 되게 웃길 것 같아요. 저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?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. 그럴 때가 있죠. 신기한 것 같아요. 수많은 예능에 나가기 위해서 맞아요. 맞아요. 또 웃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러면 연습을 해야겠죠. 그래서 생각했습니다.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그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아니, 가수가 왜 웃겨야 되지? 이런 거 있잖아요. 심지어 저는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고 진짜 진지하게 했던 거였는데 재미있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하게 됐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서 좋습니다. 되게 잘하시니까.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?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. 저도 하려고 하셨나요? 저 많은데 네. 저는 못하겠네요. 하나만 해주세요. 하나만 딱! 아유 큰일났네. 저도 지금 에코 한 번 넣어주시면 안 돼요? 저 진짜 아 미치겠네. 맞춰보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 이거 안 돼? 야 너만 너만 의사야? 나도 의사야! 괜찮아요. 누구게요? 이성균 선배님. 뭐아! 비슷해. 엄마가 좋아 던이 좋아 어 그래 어 수고한다 어 수고해라 좋아요 좋아요 저음이 매력적이셔서 네 아 잘 들었습니다. 뭐 괜찮아요 저는 못해도 한 열 가지 됩니다. 그 시점도 비슷했어요. 열 가지 돼요 열 가지 집에서 이런 거나 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은 누구를 해볼까 오늘은 누구를 해볼까 이러면서 네